김종인 여러분 어디이신가요? 이어서 가운데 핵카메라 많이 있습니다. 환장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도 목을 살짝 틀어주실까요? 네, 역시 수완이 들어갑니다. 어, 사회에서 칭찬을 안 치고요. 예, 자연친화적인 컨셉을 예, 자연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살짝 바라는, 갈치 느낌으로 하고 싶은데요. 지금 갈치 느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기 멤버분들 동의 안 하신 것 같아요. 황진씨 동의하세요? 갈치? 네, 갈치. 네, 갈치. 네, 동의하세요. 네, 누가, 누가 아이디였나요? 어, 글쎄요. 그, 스타일기스트 실장님 아이디언니. 예. 어, 친절잡아 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박수! 아! 아, 안다! 오늘 갈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칭니다. 네, 어, 이제 급.. 네, 저녁 식사로는 갈치조리 추천 드립니다. 좀 응가하기만 하면 갈치 묘사하는게 지금 다시 묘사를 한 건데 갈치 갈치 제가 정말 레드카펫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될지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유튜브 여러분들 늘 상당히 이상한 변신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시상식 불려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